자 그러면 지금 떨려서 죽겠어 하시는 분 계세요 주인공은 제가 쉬면서 요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짜잔 네 비누 비누가 굉장히 힘나는 향기를 줘요 자 다섯 번째 순서예요 우리 전국에서 가장 활력이 넘치는 제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어요 활력이 넘치는 지역으로 꼽히는 곳 화성 화성 그루 경영체의 산길 숲길인데요 현재 숲이랑 향기랑 협동 조합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고 경력 단절 여성으로서 새로운 기회를 얻었던 현재 CEO로서 애로사항을 또 여러 가지를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화성 산길 숲길의 경력 단절 여성에서 청정 산야초로 숲의 향기를 전하는 착한 기업 CEO로 안지연 대표님 모시고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화성 그루 경영체 숲이랑 향기랑 대표 안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지금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네 제가 실수하더라도 너그럽게 좀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면 될까요? 네 아 저희는 경력 단절 여성들로 모여있고요 40대 여성들이에요 지금은 40대지만 저희도 나이가 먹으면 50대가 되고 60대가 될 수 있지만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경력 단절 여성에서 청정 산야초로 숲의 향기를 전하는 착한 기업 CEO로 된다는 그런 전략으로 저희가 오늘 발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팀은 경기도 화성에 위치하고 있고요 결혼과 육아로 경력이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재취업을 하고 싶으나 제대로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또 그리고 저희가 모인 팀은 친환경 제품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요즘 환경 문제로 인해서 아이들의 피부와 가족의 피부가 되게 조금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저희는 친환경 제품 개발을 위한 공동체를 모임으로 잡고요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사람들로 저희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처럼 이렇게 취업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재취업이 안 되시는 분들이거나 천연 제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을 저희가 모아요 모아서 모집을 해서 강사 과정을 통해서 역량 강화를 하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기여하는 기업이 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저희 수피랑 향기랑 사업 주제는요 세 가지로 나뉘어요 산야초 비누, 산야초 비누 교육, 산야초 생활 공예인데요 산야초 비누는 비누? 이게 대부분 다른 구륙체들은 목공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비누를 하고 있어요 저희는 2019년에 2기로 구류 겨냥체에 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제로 웨이스트 상품을 개발해서 제조, 판매,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살아가려면 꼭 필요한 것들이 있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먹는 거,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씻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팀도 다 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고민고민하다가 산야초 채운 비누라는 걸 개발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깨끗이 씻을 수 있는 비누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모이게 되었고요 저희가 산야초 채운 비누에는 뭐가 들어가요? 이렇게 물어보신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는 산양산 추출물이 들어가고요 저희는 3% 이상 들어가고 있고요 그 위에 천연 분말과 천연 재료들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왜 산양산이 들어간 비누를 만들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자, 여기서 제 사례를 살짝 얘기하자면 조금 뭐 다른 사람들은 슬픈 얘기야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4년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암 진단을 받았어요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저 역시도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 신랑은 좀 달랐어요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위에 암 환자한테 이게 좋다 저거 좋다 하면 무조건 재배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저희 신랑이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산양삼이었는데 한날 비닐하우스를 마당에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산양삼을 신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해부터 매일 아침 눈만 뜨면 저는 산양삼 그 뿌리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지금 3년차, 4년차가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도 먹고는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처음 먹었는데 이제 암 치료를 하고 방사선을 하다 보니까 제가 피부가 되게 안 좋아졌어요 푸석푸석해지고 기력도 없고 뭔가를 하고 나면 지치고 막 그랬는데 신기하게 산양삼을 먹었는데 피부가 다들 요즘도 좋은 거 먹니?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나는 우리 신랑이 주는 산양삼 말고는 안 먹는데 그랬더니 아 그건 같다 그래서 제가 그때 번뜩 생각이 난 게 그러면 산양삼이 들어간 비누를 만들어서 이거를 아이들이랑 우리 가족들이 매일 세안하고 모욕할 때 쓰면 피부가 되게 좋아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걸 만들어보자 또 저희 그런 게 있었잖아요 몇 년 전에 화장품 광고 중에 먹는 거 피부에 양보하세요 라고 기억하시죠? 네 저 그게 와닿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비누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저희 팀 자체가 다 뭐 은행이나 뭐 대기업이나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던 분이라 이 비누 쪽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비누를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이제 처음부터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이론부터 지식이 없던 저희 팀은 이제 우선은 훌륭한 강사님을 섭외를 했어요 진짜 엄청난 검색과 엄청난 네트워크를 다 동원해서 검색을 해서 찾아서 산림청에서 지원해 주셔서 워크숍도 봤고요 교육 훈련도 하고요 그리고 선진전 견학도 가고요 되게 많은 걸 해서 저희는 차근차근차근 하나씩 배웠어요 그래서 처음에 비누를 만들었을 때는 비누가 단단하지도 않고 처음에 썼는데 막 비누가 녹아내리더라고요 그리고 디자인도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향도 처음엔 괜찮았는데 쓰다 보니까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차, 2차, 3차 이렇게 보완점을 찾아가면서 강사님 기존에 워크숍을 해줬던 강사님을 귀찮게 막 전화를 했어요 자문도 정말 많이 가고 어쩔 때는 전화를 피하시기도 했지만 저는 끝까지 계속 전화를 해서 지금 저희 팀에 산하초 채운 비누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산하초 채운 비누 안에 저희가 두 가지의 비누를 가지고 있는데 산양삼이 들어간 산양삼 치자비누와 산양삼 어성초 비누가 두 가지가 저희의 컨셉 비누인데요 산양삼 치자비누는 지금 맡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향이 되게 좋아요 향이 좋고 깊고 오래가서 저희는 향수 비누로 그리고 산양삼 어성초 비누는 천연 에센셜 오일이 들어가요 그래서 피부 건강 비누로 컨셉을 잡고 지금 저희가 수업하고 제조, 판매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저는 이제 그래서 비누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산해서 판매만 하면 되겠다 그런데 제 생각은 짧았어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중에 뭐냐면 비누는 화장품이래요 그래서 식약청 허가를 받아야 된대요 제조시설과 책임 판매업을 그래서 저희는 또 이게 또 막힌 거예요 앞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고민하다가 이제 또 전문가를 모셨죠 저희가 비누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제조시설을 갖추세요 그리고 책임 판매업 교육을 받고 시험을 보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 주부라서 돈이 없었어요 솔직히 솔직히 남편한테 뭐 돈 달라 하기도 그렇고 저희는 스스로 일어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으샤으샤 해서 어떻게 됐냐면 임대료가 좀 저렴한 곳에 한 6평 정도의 원룸형 작업실을 저희가 제일 먼저 계약을 했어요 도전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해서 제조시설을 이렇게 갖출 수 있게끔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고를 하고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3개월이 되니까 식약청에서 이제 제조를 해도 됩니다라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아 이제 끝났나? 했더니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비누를 만들어서 팔 때마다 제품 검사와 식약청의 원료목록 보고를 또 해야 되더라고요 진짜 이게 하면 할수록 너무 힘든 일이 자꾸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아 우리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되게 팀원들끼리 되게 힘들었는데 다시 다 잡았죠 이건 우리 가족이 쓸 거야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도 좋다 생각해서 으샤으샤 하는 마음으로 다시 다 잡았어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비누가 두 가지지만 내년에는 추가 더 생산할 예정에 있고요 자 좀 되게 길죠 화면이 안 바뀌고 되게 길어요 그리고 이제 살짝 좀 비누 교육인데요 또 여기서 얘기하면 되게 길어요 또 비누가 있고 바가 있어요 저희 제품에 비누는 화장품인데 바는 화장품 예외 제품이래요 그래서 이걸 또 판매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거를 아 안되겠다 교육으로 풀자 그래서 저희가 약산성 바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댕댕이를 위한 목욕바 그리고 요즘 머리가 되게 많이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잖아요 탈모 예방에 도움되는 탈모 샴푸바 그리고 온 가족이 다 쓸 수 있는 올인원바를 지금 개발해서 지금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다른 것들로 해서 커리클럼을 좀 다양하게 만들고 있고요 다음은 산야초 생활공예인데요 저희가 친환경 재료 제스모 나이트라고 되게 생소할 수 있는데 영국에서 재료가 수입이 되어 2년 전부터 되게 붐이 일고 있는데 얼핏 보면 석고 방향제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달라요 되게 단단하고요 가루가 날림이 없고요 그리고 습기하고 우선은 화재에 되게 강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산에 들에 피어있는 꽃이랑 잎을 압화 작업을 통해서 제품 디자인에 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제조 판매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밀고 가는 게 화분, 티코스터 그 다음에 욕실 제품으로 저희가 비누와 연관을 짓다 보니까 비누 받침이나 칫솔 꽂이 등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제품을 개발해서 내년에는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되게 이거 한 페이지에 대해 너무 길게 시간을 잡아먹은 것 같아요 자 뒤에부터는 되게 간단한 거라서 좀 빨리 넘어갈게요 저희가 이제 성장 과정이 있어요 뭐 아까 2기로 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21년 6월에 저희가 식약청 제조, 책임 판매업 등록에 이제 필증을 받았어요 이게 되게 이거 받았을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9월에 이제 산화초 비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화성시가 되게 넓어요 그래서 권역별로 나눠서 세 곳을 나눠서 동탑, 남부, 북부 다 나눠서 직접 막 들고 홍보를 하러 갔어요 가서 지금은 좀 인지도가 올라간 상태이고요 그리고 12월에 여기 이제 산림일자리발전소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네이버 스토어에 입점도 하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어요 저기 최은정 가수님이랑 같이 저희도 출연을 해서 같이 했는데 너무 기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완판이 된 거예요 아무래도 최은정 님의 그런 약간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진짜 태어나서 지금까지 연락했던 모든 인맥들을 동원을 해서 연락을 그때 했거든요 그래서 완판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그때쯤에 화성시에서도 또 한 번 더 라이브 방송을 한 번 더 하지 않겠냐고 지원을 해주신다고 그때는 지금 옆에 사진을 보시면 개그맨이에요 개커스라고 개그맨들이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저희 비누를 홍보해 주셨어요 역시나 완판을 했어요 저는 그때 너무 진짜 이게 진짜 사실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기뻤거든요 근데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경사가 12월에 좀 많이 났어요 예비사회적 기업에도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한테 이렇게 좋은 일만 일어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좀 감회가 새로웠던 그 한 해였던 거였고요 이제 갑자기 목이 메이네요 올해는 이제 올해는 이제 또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제 공모사업에 좀 많이 도전을 해보자 해서 저는 경기 꾸미학교라고 공모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했죠 열심히 배운 거 다 동원해서 했더니 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천만 원을 받아갖고 이제 저희 꾸미학교 이름이 안녕 허브야 구루야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주인식 교육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저는 이제 이거 체험 쪽으로 풀고 싶어갖고 허브를 직접 재배하고 뭐 그걸로 따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10회기로 진행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 위에 뭐 다양한 게 또 있는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수업문의가 갑자기 급증을 했어요 지금 6월부터 수업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수기초 뭐 학부모부터 해서 뭐 시니어 대상으로 체험비누 뭐 해줄 수 없니 뭐 이런 거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제가 찾아가지도 않았는데 연락을 어떻게 알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리고 화성시 가족센터 등등에서 천연제품을 우리 아이들에게 써보고 싶다 해서 지금 제 깨알 자랑을 하면 11월까지 교육이 적게는 주 4회 많게는 주 8회까지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랑을 좀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올인하고 있는 거는 지금 아까 그 제스머나이트로 생활소품 만드는 거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 자격증이 없어갖고 그것도 이제 수업으로 풀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돼서 지금 11월 달에 자격증을 위해서 저희가 제품 제품을 만들어서 포트블리오도 만들어야 돼서 그거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 저희도 아까 다른 팀도 했지만 청정임산물대축제 체험존에 참가를 했어요 반려견 그거랑 탈모예방이랑 오리놈바를 했는데 그때 준비한 150개를 소분해서 갔는데 다 하고 왔어요 그래서 다들 의외로 비누에 저는 솔직히 비누를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할 줄 알았는데 되게 많은 걸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지금 시간이 많은데 15분이 지났어요 제가 빨리 넘어갈게요 그리고 지금 제품 온라인 판매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비누들이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수업용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키트를 지금 판매하려고 지금 OEM 공장하는 대표님과 논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아까 얘기한 대로 비누는 손마이스터라고 자격증 가정을 운영하고 있고 원데이 클래스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스톤은 내년에 아까 제스머나이트라고 그거는 내년에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비영리 법인을 설립했어요 그래서 자체 자격증 발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사업 추진 방안은 말 그대로 제스머나이트를 온라인 판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는 거고요 수업이랑 판매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그게 저희의 사업 추진 방안입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진짜 산림일자리발전소의 지원과 저희 화성그룹 매니저님 박영순 매니저님이 되게 저희 눈물도 많이 뺐고요 그리고 칭찰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렇기에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품 개발할 수 있게 도와줬던 대표님들이랑 저희 화성그룹 경영체가 같이 할 수 있어서 이렇게 멀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정말 15분이 너무 짧다 그죠 저는 네 뭐 한 시간도 그냥 꽉 채워서 하실만 한데요 화성은 정말 대단합니다 화성그룹 매니저님 박영순 매니저님 이 자리에 지금 3년간 내내 오고 계세요 작년에 3년차 그룹 매니저로서의 활동에 대해서 열정적인 활동도 같이 소개해 주셨죠 또 재작년에는 또 화성에서 그룹 경영체가 또 왔었는데 오늘도 항상 3분씩 그냥 꼬박꼬박 늘 응원 이렇게 열심히 함께하는 모습 보면서 화성이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뭐 구매해야겠어요 친환경 활용 제품 너무 좋아요 저도요 엄청나게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질문들 많은 질문들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경력 단절 여성으로 시작을 하셨다라고 이제 처음에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룹 경영체를 하면서 본인이 체감하는 변화 엄청 많겠지만 가장 체감하는 변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육아 때문에 퇴사를 했던 거여서 이제 육아를 하면서 아이와 가정에 전념을 했죠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크잖아요 지금 저희 아이들이 중학생들이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저의 손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 있는데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현신적으로 가족으로 해서 현신적으로 했는데 내가 지금 너무 좀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룹 매니저님을 만나서 이제 그룹 경영체가 됐잖아요 했는데 자존감이 이렇게 뿡뿡뿡뿡 올라가는 걸 좀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걸 했는데 저희 팀도 모든 같은 생각인데 어 난 못해 난 못해 했는데 이렇게까지 오기까지 오다 보니까 아 우리도 할 수 있어 네 모두들 망설이시는 모든 경력 단절 여성분들 모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산림 일자리 발전소 그리고 그룹 매니저 그룹 경영체 열심히 소개하면서 함께하자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